이거 나왔던데? 왜? 맥주 한잔하게? 진짜? 타코에 좀 어울리는 느낌 약간 해병어 좋아하세요, 아니면? 진짜 라이트한 거 라이트한 거 좋아하시면 내가 외모한다고 뜨는 거 없이 괜찮으시는 거 밖에는 없어요 과일도 좋아하시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긴 한데 대만 망고 맥주도 좋아해요 망맥도 괜찮죠 오케이, 대만 걸로 제가 레고레오 근데 오.. 네 덕이다 오우 맛있다 이거 아 미쳤네 이거 비올 때 분이 있다 근데 주말에 저렇게 못 앉아 있는 게 사람이.. 자주 타기 죽 SEC 다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지 분위기 죄송한데 어? 왜? 죄송한데 여기 자주 와요? 죄송하고 처음 Vine Jon 여기 핫하다 그래서 왔거든요 저희도 핫하다고요. 뒷차 막차 탄 거예요? 아니면 제일 핫한데? 그거 뭐가 중요해? 첫차? 첫차? 한참 가는 차죠? 오케이 오케이. 땡큐 땡큐. 뭐 맥주 더 드실 거면 제가 쏠게요 맥주. 괜찮아요 괜찮아요? 거부당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프리하게 프리하게. 맥주 마시러 갔을 때 모래 날씨가 저렇게 많이 걸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기분이 좋아서 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형 프리하게는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되게 쿨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맥주 더 드실 거면 언제 주지 말해왔어요. 프리하게. 저쪽 숙녀분들에게 맥주도 드리고 싶습니다. 최양락 형이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프리하게 프리하게. 주문방어 6번, 7번 음식 드리겠습니다. 같이 드실래요? 같이 드실래요? 수리하게. 예. 기가 막히는구나. 아 맛있겠다. 미쳤다니까.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냐. 아 세 개 시켰어. 아 세 개 시켰어. 아 술 오네. 어우 슬슬 사람 뿌인다. 아 맛있겠다. 저 뭐 캣사디야야? 아니 그냥 토르티아에다가 치즈가루, 체다 치즈 같은 거 뿌려가지고 여기를 구운 것 같아. 아 진짜 맛있다. 아 미쳤어. 아 맛있겠다 어떡해. 아 너무 맛있다. 아 이거 짱인데? 아 이거 멕시코보다 맛있다. 아 진짜? 육즙이 그냥 미쳤어. 진짜 맛있다. 타코 맛있지. 아 타코 너무 맛있지. 맥주가 타코는 아유. 참 맛있게 먹어. 분위기 나발이 맛있네. 아까 그림 그리신. 타코. 점심시간이신가 보다. 하하하하. 맛있겠다. 진짜요? 맛있겠다. 후리하게. 후리하게. 오우. 아우. 타코 너무 먹고 싶어. 아 잠깐만 이거 말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. 아 너무 맛있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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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k. 프로וךこと. 오우. 치 horas.